피곤하네, 피곤해. 누가 계신데? 변하셨네?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냐? 와우. 빈방이 있나요? 빈방이. 여기도 주인이 있네요. 주인이 있네요. 방이 없는데? 어떡하지? 방이 없어요. 배분이 있어요. 연기하시는 분이시고. 위에 짐이랑 밑에 짐이랑 다르면 한 방에 두 명씩 쓰는 건데. 패드가 있고. 바이클. 프로틴. 운동화 실험. 모자. 모자 가방. 두 권. AOMG. 래퍼가 함부로 오셨군요. 3월 달에 선글라스. 우주폰의 그거예요. 부각 케이블. 내 또래들. 우주폰을 쓰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. 40대. 혼자 방을 쓰시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. 40대 아니면 30대 후반이신 분이 이 방을 지금 혼자 쓰고 계신 거예요. 연장자실 확률이 높죠? 아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방이 맞는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엔. 여기 한 명 자고 여기 한 명 자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. 맞죠?